히익! 마지막 대결 2! 저, 저게 뭐야? 불길한 예감이 된다. 조심해라, 필승. 으악! 더 큰 고통을 맛보게 해 주겠다. 맥시모스 부위, 힘을 내! 간다! 맥시멈 후크간! 으악! 막 겨우 이거냐? 받아라, 냥! 바블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플러피가 갑니다! 피라부! 응? 피라부, 가지마! 날 왜 따라오는 거죠? 우리랑 그동안 함께 지낸 시간들이 있잖아. 함께 지낸 시간? 흠! 우리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 그건 그래. 그러고 보니 당신들은 떠벗의 친구였죠. 어? 버블캐님을 배신하고 나 혼자 여기서 당신들과 함께 할 순 없습니다. 그래도 저를 막으시겠다면 버블캐님이 주신 힘을 보여드리지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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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모습이냐? 으악! 으악! 어딜 가미? 앱솔루트 쉴드! 자! 으악! 으악! 매그넘 케이블! 으악! 호호호호호!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버블캐님! 렌스 소환! 놓칠 것 같으냐? 윈드로브! 으악! 진짜? 거기 서라! 간질기군요! 나한테 맡겨! 매그넘 케이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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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레스! 디스트럭션! 으악! 으악! 이겼다! 좋았어! 우리도 가보자! 응! 으악! 우리 목사냥! 으악! 캬! 헐!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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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받아라! 경기장다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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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냐! 버림없다! 으악! 캬! 으악!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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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완전 괴물이잖아! 끝장을 내주겠다냥!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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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수에 두 밤 당할까 봐! 맹시몸 라이언 클롱! 히히히! 안가님이 쓰는 모양이 딱하구 OFF! 버블캣!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내가 우주 밖으로 날려주마! 메인보스티 hơn!!! 맹시몸 볼케이노?! 어 cherche.. 딱하구냥 버블캣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내가 우주 밖으로 날려주마 메인보스터 1 맥시멈 볼케이노! 앙둑!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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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끝인가? 으아악! 뭐지? 큰한 공격! 간지럽기만 하다냥! 으아악! 이럴수가! 으아악! 으아악! 끝이냐!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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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포기해라냥! 포기라고? 또보스는... 또보스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우린 물러서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한 히어로니까 GRAITH! 으라고! AH! 으아아! 으아악! 으윽 x2 한다! 우리들 또보스... ...? 테먼스로부터 지구를 지켜내야하는 지어노니꺄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마지막 순간까지! 맥시멈 스킬 유니온! 이제 포기해라, 버블캣. 우린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이걸로 끝일 거라 생각하는 거냐? 너희들은 데몬스님을 절대 이길 수 없다냥! 데몬스 역시 우리가 무찔러주지. 너와의 싸움은 오늘로 끝이다. 아니지! 아직 너에게 최후의 방법이 있다냥! 최후의 방법? 나와라, 플라페!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건... 이시한 폭탄이 터지면 지구는 끝이다,냥! 자, 워치의 주인 선택하라냥! 이대로 지구와 날아가든지 아니면 워치를 내게 넘기든지! 이 바보야! 그럼 너는 안전할 것 같아? 상관없다냥! 우주 떠돌이에 불과한 나를 데몬스님께서 거둬주셨다냥! 이제야말로 데몬스님의 은혜를 충성으로 보답할 때다냥! 악당한테 충성이라니! 그만둬라! 넌 이용당하는 것뿐이라고! 날 거둬주신 데몬스님을 위해서라면 이 용당에도 상관없다냥! 이쪽으로 왔는데... 어? 저기! 어? 아니! 저건! 뭐지? 저 폭탄은 행성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강해! 뭐? 이미 늦었다냥! 잘거라 떠봐! 잘거라 치고! 잘거라 워치의 주인! 그렇게는 안 돼! 맥시머스 브이! 버블캐슬 반드시 막아야만 해! 필승! 방법은 하나뿐이다! 괜찮겠나? 응! 으악! 뭐...뭐냥 이건! 으악! 이게 뭐하는거냥! 이거 곧 폭발한단 말이라냥! 같이 죽기라도 할거냥! 떠보시 갑자기 어디로 가는 거지? 지구에서 멀리 떨어지려는 거야? 우리를 지키려는 거라고! 뭐? 왜, 왜 이렇게까지 하는거냥! 저 지구가 너희에게 뭘 해줬기에! 아, 알고는 있는거냥! 이게 터지면 너희도 못 살 수 없다냥! 뭘 해주지 않아도... 지구는... 친구와 가족이 있는 이 지구는! 내 소중한 고향이야! 뭐라는거냥! 그깟 지구와 가족이 뭐라고! 으하하하! 그, 그럼 그건 거짓말이다냥! 나는, 나는! 에잇! 이... 아, 필승아! 어떡해! 아, 필승아! 아, 필승아! 이럴 수가! 필승님! 어? 그런데 라이트닝은 어디에? 어디에? 여기 있지! 라이트닝 디멘션! 어? 맥시머스 브이! 라이트닝!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어떻게 되긴 뭘! 폭탄이 터지는 순간에 라이트닝 디멘션으로 데려왔지! 아, 필승아! 아, 필승아! 어? 어? 어떻게 된 거야? 어, 버블캐슨 폭탄과 함께 사라졌어! 뭐? 정말? 데몬스에게 목숨을 버쳐 충성하다니! 이런 어리석은 녀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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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쩌면 버블캐슨 처음부터 악당은 아니었는지도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상관없다냥! 나도 친해지고 싶었는데… 뭐? 어쨌거나 이걸로 우리의 도시는 당분간 안전하겠군요! 응? 전화 전문으로 ивают öldürd persons 아니La etaérer 사진 광고는 그ryn 아무것도 한스트로 저렴osen 그러니? 나는 아냐!